안녕하세요. 먼저 필기합격을 축하드립니다. 배우락에서 실기를 강의하고 있는 박용복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가 실기를 어떻게 해야 합격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실기시험이라는 것을 경험해본지 아는 분들이 대사 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세요 라고 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시험에 대한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보자 이거예요. 책은 한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내용이 두 파트가 있어요. 대부분 배웠다라고 하는 건 시공입니다. 학교에서 시공은 배우셨을 거예요. 그러나 공정과 물량은 거의 안 배우셨어요. 배운 학교도 있겠죠. 그러면 천만다행인데 공정과 물량을 대다수 안 배운 학생들이 대다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락에서 준비한 내용들을 쭉 따라오시면서 아 이게 공정이었구나. 공정은 또 이렇게 하는구나. 물량 산출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해주시면 됩니다. 절대 공정과 물량은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어렵지 않은 이 공정과 물량을 합하면 30%예요. 즉 30점이라는 뜻이에요. 얘네 합격, 아니 맞춰놓지 않으면 불합격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얘네 점수 여기서 못 갖고 오고요. 얘네 점수 여기서 못 갖고 오고요. 얘네 둘은 무조건 맞춰야 돼요. 그래야 내가 실기 합격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꼭 갖고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공을 먼저 보면요. 토목 시공, 토목 구조물 이렇게 분류를 좀 시켰고요. 공정도 공정관리, 품질관리로 구분되고요. 물량 산출은 구조물이다 보니까 벽구조물, 제가 벽구조물 이렇게 많이 하는데 옹벽구조물, 옹벽을 말하는 거예요. 옹벽구조물, 박스, 도로교 상부구조물 슬래부라고 하는 표현인데 도로교 상부구조물, 도로교 하부구조물 피어들, 교대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으로 구분이 되고요. 시공 점수만 본다면 아까 시공이 70% 정도 나온다고 했었던 시공 점수를 뭐로? 100%로 만약에 본다면 본다면 이론 문제가 한 55에서 60% 정도 묻는 문제가 나오고 한 40% 정도는 계산 문제로 출제됩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에 대한 것도 따라와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 계산 문제에서 주의할 것이 뭐다? 단위와 반올림이에요. 단위, 반올림. 그러면 이런 내용들은 OT 때 또 다 설명을 드릴 텐데 특히나 단위예요. 왜 그러냐? 계산에서 40%, 45%가 나오는 이 계산 문제를 단위를 안 쓰잖아요. 0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단위 쓰는 거에 익숙해 있냐? 안 익숙해 있거든. 대부분 필기 시험 볼 때 숫자만 맞으면 OK 했거든. 그러니까 단위를 끝까지 안 썼었어요. 그런 실수를 시험장 가서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런 부분들을 주의해서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시공에서 여러분들 챕터 구성을 좀 보면 토공하고 건설기계. 이 부분은 흑장난하는 부분에 토공이 있는데 토공의 개별 문제로도 나오고 건설기계에서도 개별 문제로 나오는데 얘네 두 개가 이렇게 묶이면 최소 6점이야. 아, 좋죠. 그러니까 토공의 내용도 같이 묶고 그중에 건설기계가 들어가는 그런 계산의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는 6점 이상짜리니까 놓치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기초 및 예약지만 기초에서도 여러분들 어떻게 상당히 많은 내용이 나와요. 기초에 대한 부분, 토질이죠. 묶역지반 다 토질입니다. 그래서 기초에 대한 부분 주의해 주셔야 되고 콘크리트, 교량, 터널, 배수구조물, 도로 밑 포장, 옹벽, 사면, 흑마기, 하천댓 및 항만에 대한 구조물 이렇게 해서 시공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정을 보시면 공사 및 공정관리에서 공사관리에 대한 것, 공사관리에 대한 개요, 계획, 최적공기를 산출하는 내용에 대한 것으로 문제가 출제되고요. 8점에서 12점 정도 출제가 됩니다. 품질관리에서는 2점이나 3점짜리 물어보는 문제 또는 계산 문제가 출제되는 부분이 있으니 여러분이 준비를 하실 때 주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물량산출의 경우는 아까 말한 벽구조물, 옹벽, 슬래부, 암거, 기초, 교각, 교대 앞에서 말할 때는 틀렸잖아요. 옹벽구조물이라고 표현했고요. 슬래부는 도로교 상부구조물이고요. 암거가 박스구조물이고요. 기초, 교각, 교대가 도로교, 하부구조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량산출을 하실 수 있으면 되고요. 물량산출은 4가지를 물어봅니다. 토곡량, 흑의 양, 거푸짐량, 콘크리트량, 철근량 이렇게 물어보는데 토곡량은 산출된 양이 최적으로 미터 3승으로 끝나면 되고요. 거푸짐은 면적을 계산하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면적을 계산하니까 미터 제곱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끝이고 콘크리트량도 미터 3승으로 최적 계산입니다. 봐요. 최적, 면적, 최적. 대징들한테 최적 구해라, 면적 구해라, 최적 구하라.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량산출, 어려운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면적을 다만 모양이 다각형이니까 잘라서 합해주면 되잖아요. 합해진 거 시그마잖아요. 그러니까 면적 1, 2, 3, 4 이렇게 쭉 잘라서 계산한 다음에 다 더해. 그다음에 길이 최적 곱해 주시면 돼요. 이런 거니까 상당히 쉽다라고 하는 거고 철근 양이라는 거는 그냥 숫자야, 숫자. 무슨 숫자? 철근 숫자. 선철근 몇 개? 점철근 몇 개? 이것만 구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도면을 읽을 줄 모르는데 겁먹을 필요 절대 없습니다. 저희가 쭉 풀 수 있도록 매 구조물마다 설명을 쭉 해놨어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서 준비를 해보시면 쉽다라고 하는 걸 느껴요. 근데 쉬우면 우리가 어떻게 돼? 건방져져요. 건방져진다는 건 뭐야? 계산 문제를 눈으로 풀어요. 눈으로 풀면 누구 거야? 남의 거예요. 시험장 가서는 못 풀어? 풀어? 못 풉니다. 절대 눈으로 푸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두 번, 세 번 풀어봤어도 다시 한 번 복습할 때는 항상 뭐? 샤프로 풀어야 돼요. 왜냐면요. 꼭 실수가 나와요. 희한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주의해 주셔야 돼요. 왜 제가 이렇게 강조해? 몇 점이니까? 얘가 18점이야. 욕 같지만. 18점이야. 틀리면 큰일 나. 큰일 나. 주의해 주셔서 공부를 해 주십시오라고 강조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습방법이라고 해서 이제 이런 문제,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 물어보는 거 보면 각 챕터별로 장단점 써라. 그 설명을 해라. 시공방법은 뭐냐. 분야별 특징을 기술해라. 이런 문제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세 가지나 다섯 가지를 써라.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수강생들 교재를 보면 교재를 보면 내용에 공기가 빠르고 빠르고 콤마 공사 비용이 적다. 이렇게 두 개가 콤마로 들어가 있어. 그럼 우리가 그거 하나로 적어버리면 바보야. 왜? 세 가지나 다섯 가지로 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콤마가 이렇게 툭툭 찍혀 있으면 그게 하나야. 그게 하나라고. 우리는 세 가지 써라. 다섯 가지 쓰라고 하면 콤마 찍어서 절대 한 답안지로 쓰시면 안 돼. 왜냐하면 그거는 채점할 때 하나로 봅니다. 근데 그 콤마를 밑으로 내려서 2번에 쓰시면 두 번째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우리는 무조건 한 숫자에 하나만 넣는 거예요. 하나만 넣는 거야. 근데 그 하나가 명사. 즉 전문 우리가 말하는 그런 명사를 넣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또 조심할 건 뭐냐. 우리가 기술하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 벤치컷이라고 하는 벤치컷이라고 하는 내용을 적어야 돼. 그럴 때 이럴 때 적을 때 어떻게 써? 절대 영어 쓰는 거 아니야. 스펠링 틀리면 떨어져. 틀려. 그런데 얘를 벤치 벤치이 커 어시라고 써도 맞아. 그럼 뭘로 써야 돼? 당연히 영어는 한국말로 써. 한국말. 안 창피해. 안 창피해. 합격하면 되잖아. 채점하는 사람이 여러분 몰라. 그리고 이 시험 문제가 누구 건지도 몰라. 그러니까 절대로 영어 쓰는 거 아니에요. 되게 여러분들 막 하다 보면 뭐 막 이렇게 영어로 막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 정확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혹시나 스펠링 틀리면 틀려버립니다. 그런데 뭐 도로교 뭐 특수코프지 뭐 TVM 공법 아니면 MSS 공법 이런 건 당연히 영어로 써야 되겠지만 일반적인 영어 그러니까 명사가 탁탁 들어가서 단어로 나오는 것들은 영어로 쓰는 거 절대 아니고요. 계산 문제 한번 확인해 보면 1장 토공하고 2장 건설기기에서 출제가 되는데 각각 출제가 되는데 이 사이는 어떻게 돼? 합해 복합적인 문제를 출제 그럼 뭐라고 돼 있어? 어우 여기 딱 나왔잖아. 6점짜리 이 사인이 딱 나오는 거예요. 우리 땡큐죠. 당연히 그런 문제 좋아하는 거고 4장에서 토질적학에서는 이제 실효채치 원위치 시험 뭐 N값 이런 계산 문제들을 많이 물어봐요. 그런 분들을 많이 준비를 좀 해주셔야 되고 6장 기초에서도 계산 문제가 많이 출제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를 좀 많이 연습을 해보셔야 되고 7장 배합설계 점수가 컸었어요. 근데 이거를 부분적으로 구하라고 요새 점수를 떨어뜨리려. 그 부분만 구할 수 있어도 구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출제자들이 머리가 좋아지는 거지. 우리한테 많이 알고 있어라는 걸 물어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 점수가 작게 나오는데 점수가 8점짜리로 나오면 우리가 할 말 없잖아요. 배합설계 같은 경우는 8점짜리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배합설계만큼은 좀 다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들 주의해서 해주시고 8장 발파에서는 발파는 정확한 우리가 계산 공식은 아니야. 여러분들 8장 발파 제가 강의할 때 보면 뭐 이런 것도 있어. 3분의 예를 들어 3분의 파이 이렇게 있으면 파이가 3.14잖아. 그럼 3분의 파이 얘는 약분해버려. 약분해버려. 말도 안 되죠. 우리 공학적으로 보면.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대략적인 값의 수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약분도 대구해가지고 막 공식이 나와. 근데 그런 공식은 해보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발파에서도 출제가 되는 계산 문제들이 있는데 그거는 꼭 연습을 하셔서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꼭 나오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주의해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계산 문제의 경우 토목 시국에서 대부분 출제된다고 볼 수 있는데 토목구조물의 경우는 이론적인 문제가 많이 나와. 그럼 토목구조물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아? 토목구조물에서는 어떤 형태로 끌고 들어가? 관연도 문제 두 번 이상 나왔던 문제들은 좀 캡쳐를 많이 해서 좀 자주 보는 게 좋겠죠. 문제가 변형되지는 않거든요. 시국 문제에서는 많이 변형되지 않으니까 이럴 때 관연도 문제로 대체해야 된다라는 게 안 나온 내용을 자꾸 다 공부하던 것보다는 좀 두세 번 나왔던 문제들로 위주로 해서 공부하시는 게 훨씬 적정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습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필기시험이 끝나고 나서 실기시험 합격 발표하고 남은 4주인데 왜 6주라고 재편하냐? 시험 보고 남은 발표까지 2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시험을 미리 봤기 때문에 알아요. 답도 나오니까 바로 준비해야지. 내 6주점 넘었다. 그러면 바로 해야 돼. 그러면 먼저 2주차까지는 좀 가볍게 여러분들이 아 실기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접목할 수 있게 물량이나 공정 파트의 시간을 막 투입을 좀 하세요. 그래서 남들이 안 한 그 시간대에 해보시면 이거는 처음 이거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니까 어떻게 팔짱 끼고 들으시면 돼. 팔짱 끼고 오 자신발 잘하네. 오 좋네 좋네. 이렇게 들으셔도 돼.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셔도 돼. 그런데 왜 알게 되냐. 아까 말한 대로 공정이나 물량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공정 유치원이 되는 거야. 2도하기 3도하기 4도하기 2도하기 이런 식으로 1이죠. 3일이죠. 2일이죠. 4일이죠. 4도에서 몇 공사일이 며칠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초등학생도 뭐 정학년이 되는 거지. 그래 놓고 CP 구하고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아 이런 방법으로 만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배우면 재밌네. 이 생각들어. 다만 화살표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CP가 바뀌어버리고 왜가 뭐 이상해져. 꼬여지는 거죠. 안 해봐서 그래. 많이 해보면 그게 그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 다음에 또 가짜선 덤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서 날 괴롭히긴 하는데 괜찮아. 여러분들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처음 하는데 잘할 수 있어. 당구장 딱 큐때 들었는데 300 맞세히 찍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다 똑같은 거예요. 공부도 똑같은 거예요. 안 해봤잖아. 안 해본 건 다 초보야. 그런 건 괜찮아. 이런 기간에 들었던 게 이 시간대 상당히 시간을 많이 깎아먹게 돼요. 불안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때는 2주 동안에는 공정불량 하시고 3주, 4주, 5주까지는 대부분 내용을 끝내신 다음에 6주 차 정도 됐을 때는 총정리 내가 이런 파트에서 내가 이렇게 틀려 섞은 것들을 다시 한번 되내기고 이런 파트에서는 그래 박용복이 얘기했지 관전도 문제 두 번 한두 번 나왔던 거 내용으로 다시 한번 쭉 보시는 총정리 시간을 하시고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배우락에서 모의고사를 또 드려요. 그럼 모의고사는 어떻게 한다? 시험장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 이거 60점 맞았어 오케이 절대 아니고요. 합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대처할 수 있어야 돼요. 필기시험과는 달리 실기시험은 시간이 많다고 보시면 돼요.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표현을 해보면 계획을 세우는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러분들한테 다 내용을 드릴 건데요. 실기에 대한 내용도 일정을 다 짜면서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 토목기사 실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복습하고 하루 빠질 날이 없이 준비를 하셔라 라고 하는 걸 강조를 계속 할 거고요. 배우락에서는 실기강좌에 대한 이론 내용들을 써머리 되는 거 드릴 거고 숫자가 답인 것들을 쫙 모아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다 드릴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은 다 모아는 거야? 실기시험 할 때는 항상 여러분들 들고 다녀야 돼. 근데 책은 이만큼 붙고 오니까 못 타고 다니니까 배우락에서 드리는 그런 서브된 거 확인하실 수 있는 거 다 인쇄하셔서 화장실을 가시든 버스를 타러 가시든 전철을 타러 가시든 핸드폰 보지 말고 그것만 계속 보는 거예요. 시험 딱 끝나기 전까지 다 외웠다 하더라도 또 봐. 또 봐. 또 봐. 또 봐. 그중에서 두세 개 나오면 얼마나 반갑고 좋은지 아세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것들만 또 모아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활용하면서 공부 시간 외에도 짜투리 시간들을 쭉 활용하시면서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쭉 설명을 드리면서 빠른 시간 실기 준비하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 시간이라는 시간을 여러분이 시험 보시는데 많으면 24에서 26문제 나오거든요. 시간이 되게 부족하지 않을까? 의외로 남아요. 의외로 남습니다. 왜? 주관식이잖아요. 뭐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그런 것들은 넘길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필기 때도 제가 표현한 게 있는데 자신감을 가지라고 했잖아요. 실기도 마찬가지예요. 자신감을 갖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만 자신감이지 자만은 아니야. 막 자만을 하게 되면 덤벙대 덤비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해? 실수를 합니다. 그 실수 하나가 4점, 5점짜리가 하나 날아가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심해야 돼요. 특히 이제 조금 이렇게 활달한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됐어, 됐어. 내가 풀었어, 풀었어, 풀었어. 막 풀었어. 푼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풀어냈는데 뭐를 안 쓰면 꽝이야? 단위. 이런 것들이 제가 한 20년 넘게 강의를 했잖아요. 모의고사 보잖아요. 열의 심한 경우 6명은 계산할 때 단위를 안 써요. 꽝 돼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강조를 드리는데 필기 때 연습 때문에 그래요. 단위를 항상 쓰자. 그럼 단위를 지금부터 쓰면 좋은데 지금도 늦었다. 연습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계산 문제에선 조심해라. 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실기는 이렇게 준비하세요. 라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